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물, 폭포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영감을 얻죠. 보통 나오는 유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은 사람이 만든 인공 재료인데 목탄이 가지고 있는 자연재료에서의 느낌은 물감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검정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감에서 나오는 블랙보다 목탄 자연재료에서 오는 검정에 대한 느낌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이끈다고 할까요? 편안하게 오는 그런 매력 때문에 제가 사실은 목탄을 건드리게 됐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풍경 안은 대부분 다 태양에 비친 사물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달에 대한 어떤 달의 전경이라고 할까? 달에 비친 어떤 그런 풍경을 그리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쪽 한국이나 동아시아권에서는 달에 대한 어떤 풍경은 음력인데 그게 생명의 어떤 주기현상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많이 영감을 얻고 그 음력에 대한 그리고 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영감을 받으면서 그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의 역사를 쌓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자기가 보는 어떤 시선과 자기가 세상을 보는 어떤 상상력을 킹버스 안에서 무한하게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에서 오는 어떤 작가의 내면적 추적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죠. 목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은 드로잉 재료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 목탄을 동양에서 쓰고 있는 먹, 오리엔탈 잉크, 먹의 개념으로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탄이 가지고 일반적인 작가들이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법에서 날리고 으스러지는 기법에서 이걸 사용 못하는데 제가 그 기법을 어느 부분에 소화를 해냈고 그리고 저는 드로잉이 아닌 회화의 업그레이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돌로 작품을 했고 한국과 이태리 유학 시절에 처음으로 돌을 작업을 했는데 오랫동안 돌을 하면서 작품이 진화돼간 거죠. 처음에는 입체, 인체 이런 작업을 하다가 점점점점 이런 식의 작업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작품은 보시다시피 조각과 그림에 믹싱된 그런 작업이죠. 제가 원래 조각을 전공했으니까 조각적인 것과 평면화적인 것을 섞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돌이기 때문에 그림과 다른 것은 실제감이 있다는 거예요. 평면인데도 물질이고 그것이 다른 그림과 다른 점입니다. 어제처럼 전시를 할 때 특히나 솔로이스북 개인전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제 작품에 집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사를 보내주고 아티스트로서의 존경을 표해주고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저는 이 오석을, 이 돌을 그라인드로 깎아서 가빈 깎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는 단순한 두 과정입니다. 깎고 그리고 하는 물론 깎는 것은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깎고 그린다. 그 두 가지죠. 저는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블루 마운틴, 푸른 산이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자연에서 자주 있지는 않아요. 보통 굉장히 특별한 기후를 만났을 때 산이 이렇게 안개와 여러 가지가 잘, 햇빛이 조화되면 이렇게 푸른 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떤 물이 같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 중에서 제가 바라보는 작가로서의 시각을 접목시킨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의 시작은 오데트아트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풍경의 이미지였고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기억으로부터의 풍경 즉, 한국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 기억들 거기서 그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싱가포르 오데트아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최영옥 작가의 작품은 카르마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최영옥 작가의 작품은 다랑아리인데 제목이 왜 카르마인가 하면 그 안에 있는 균열들 즉, 도자기를 만들 때 보이는 빙열들이 우리의 인연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또 어떻게 헤어졌다가 다시 그 만남을 이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의 다랑아리,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통해서 오일 페인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봉채 작가 선생님의 작품은 이주민으로서 그 작품에 보시는 소나무가 구름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삶은 어디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떠다니는 조경수들, 구름 위를 다니는 조경수들을 통해서 이주민의 삶을 우리의 삶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비행기 창문에 쓰이는 재료를 다섯 겹으로 레이어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세 필로 소나무를 하나하나 그리고 그 뒤에다가 LED를 비춰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작품입니다. 박승무 작가의 작품은 철망을 레이어드해서 멀리서 봤을 때 꽃이 보이는데 그 꽃을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이미지들이 없어지는 어떤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승무 선생님께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서 꽃 작업을 새로 만드셨는데 그 작업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또 박승무 선생님의 작업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해마다 한국에서는 3,500명의 미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작가 생활을 하고 그 작가들이 아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재료 또 새로운 주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작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또 경쟁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이 작품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어떤 공동적인 언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감성과 세계적인 감성들이 같이 조화가 되어서 그것이 보는 이들에게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라인의 성장입니다. 한국어학원의 기술을 알아보고, 한국어학원의 기술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을 많이 받았다. 우리의 기술을 응원하는 것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술을 응원하는 것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